텔로 종목으로 가자고? 괜히 탑 갔다가 탑에 생기는 거 아냐? 보통 바텀에 많이 생기는데 초반에 바텀 터지고 텔 타고 가서 라인 다른 라인 터진다고? 제 바드 그 정도 아니에요 클라스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질게임에 뭐하요? 왜 이렇게 예의가 밟아? 보기 드문 청년이구만 일단 종이나 주로 돌아다니자 수상하다고? 뭘 수상해 또 무슨 소리야? 이거랑 종의 후 조명 케리해줄테니까 라인 당기고 맵 리딩하고 오더 waterproof 자신감 어? 백 백 백 백 혼일날 뻔했고요 저의 스턴이 빛을 바라버렸죠? 이걸 람머스 카종온거임? 아직도 있는거 아니냐? 한놈이 잭슨은 나갔고 아 저거 피드스틱 맞췄으면 좋았지 아! 나 이상한데요? 아 저 이상해요 몸이 나 왜이렇게 아팠지? 저 까마귀 많이 맞아서 그런가? 너무 아팠고요? 저거 리시해주고 텔탈걸 그랬나? 리시하고 텔탈걸 3턴이요? 감전터졌고 이슈로 감전달픽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나 점화 없어 요즘 성북성 해리격이 일어나서 오셔와셔 아아 똥망에꺼여 저거 저거 피드스틱 저 녀석 저거 적극적인 녀석이구만 이거 저거를 벽궁시켰으면 됐을수도 있는데 아 저 피드스틱 여깄지마 안맞았고 뒷까마귀 왜이렇게 세냐 근데 쪼레베 흐흐흐흐 흐흐흐흐 1레벨인데 몬도 굿 몬도 좋았어 흐흐흐흐흡 진짜 까맣이야 한 대마저도 이렇게 아프어? 퀵 빠진 뭐 없다 아아 아그 니가 먹으면 어떻게 내가 먹어여 아아악 아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잘못됐는데? 아! 아 저 미칫 까마귀가 왜이렇게 세! 저렇게 셌나 까마귀가? 너무 아픈데? 제가 좀 먹을게요 아! 아 저 아! 아 뭐야 챙기지 마세요 집에 가자고? 아니야 힐있어 그냥 빠르게 갈까? 그럴까? 종이나 먹으면서 집에 가는걸로다가 스톱 걸렸다 감전 터졌다! 탁탁! 진짜 아깝다 머스 형 달리세요 걸렸죠? 스톱! 죽여! 감전! 나이스! 잡았고 아 설마 못잡나? 요것을 못잡고 까마귀! 미칫 까마귀! 그거 까마귀가 터지네 야 까마귀 저렇게 세냐? 나 집에 가야겠다 저거 왜 못죽였지? 도발이었는데? 음~! 커느리구만 옷이 아닌데? 까마귀가 생각보다 세네요 또 까마귀 맞고 죽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자, 나이스 아, 미니언 클릭했어 자야가? 괜찮아 자야 잘못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임배당해가지고 우리가 다 꼬였어 저도 늦게 오고 그쵸? 자야도 늦게 오고 미시해주느라고 피도 없고 그리고 피드스틱이 까마귀로 천재로 공격킥되면 더 계속 피가 없어지면서 스노우볼이 돼버린 것이다 음, 아프지 금칼의 감전드림 저는 빨지 못하게 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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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돼 저거 자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꽃 피고 있습니다 모으시면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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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남머스 와버렸죠? 와아! 이걸 나한테 점화 걸고 죽나? 뺄걸 아아 저 피드스틱 저거 저거 서포터 아니야 저거 음 점화가 왔었네 그리고 음 음 다리가 몸이 약하니깐 걸어가자 그냥 음음음 바보야? 저런건 신고 안돼 쓰읍 쓰읍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아 내 피모아다 아 살걸 피모아 바보야 오랜만에 들어 본다 흐흐흐흫 귀여운 단어네 굉장히 어 귀여워가지고 신고 안내줘 짠 짠 바보야? 오또모토모토 자야는 내 자랑스러운 실체입니다 친구야 이렇게 방송에서 또 벌레인증은 해주는구나 형들 우리 자야 귀엽게 봐주세요 자야 아 자야님은 친구예요? 저기 자야 자네 혹시나이가 아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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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못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아아 아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못한다고 할때 실드치는 좀 힘들었는데 어 오케이 친구분이 인증을 해주시네 그러면 버릴게요 종주소로 다녀도 되나? 바텀 버리고 종주소로 다녀도 돼? 어디갔냐 얘네 바텀 안보였는데요? 어디갔지? 용갔나 혹시? 아니야 올라갔어 저 녀석 저기있죠? 응 너 공격할라는게 아니야 나 종먹으러 왔어 스톰 먹을까봐 그럼 이지리얼은 어디갔어 오케 15개 됐다 다음 5개 더욱더 강해지는 정령이 되어버리시고요 아아 보이나 여기? 아아 아 보이나봐 어디있나봐 지금까지 E 안 썼냐고? 이 포탈은 정말 도중하게 써야되는 것인데요? 흙 TOBE 앗 손소독 reference 와 그리고 대장 여기 타워한테 공쓰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라이브가격! 저놈의 피드스틱 저거 저 와드 뭐지? 에잇! 둘다 스톱 매겨서 다행이었고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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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가 내 건데! 이것을 3cm 포탈로 살았고요 깜짝 놀랐을 거다 탈까 말까 고민했을 것이다 도와줘야돼 오케이 다 받고 나는 먹고 도와줘 오공미야 오공미야 오공미드 오공미드 나 탈포있으니까 집에갔다가 다시와도 될 듯 귀먹어 자꾸 여기 생겨 짜증하게 뭐야 옆에다 벗어떠져 저 쩔었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 저기 잭스한테 쓴 건데 거기 피드스틱 궁이 왔어 오케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잭스한테 썼는데 거기 피드스틱이 왔어 잭스만 쓰던 걸로 했는데 그래서 살았고요 예 문도 오고 있는 거 봤는데 제가 피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렸어요 도와주다가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잘 왜 안먹냐 애들 세대 때 공 없지 아 그렇군요 평초방 모습 보다 보니 당연히 예측하실 줄 딸랑딸랑 안타냐? 안탔군 위험해요 위험해요 잭스 있어요 찜짝찜짝 오케이 나 저 피만 누가 또 막았어 응 스톤 걸렸고 지금 잭스 계속 우리 노리고 있거든요 와도 먹고 잭스 어디갔어 아 좀 건들지 말라 했을텐데 슬글놈이 계속 건드리냐 저놈 저놈 마지막이 잭스 지금 이쪽에 있거든 저쪽에 있다 이쪽에 어어 저기 싸우는데요? 도와줘야돼 아이고 이쪽에 잭스 있어요 난 이쪽 볼게 저 잡으시면돼 스탑 걸렸어 먹어요 네이아스 맨 미드가 지금 털내린데 근데 빙카드 빙카드 뽀개나요? 그래요? 경험치도 증가한다고? 처음 들어보네요 무리하지만 미니엄 많거든요 미니엄 먹고 미니엄 먹고 거기 페드스틱 있다고? 아 지금 집에 갔다와야지 와드가 리셋되는디 저 페드스틱 궁각보고 있어 저거 여차하면 궁쓸라운 기세야 지금 왜 보이냐 쟤 궁일수도 있어 무리하지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하아 누구한테 궁쓸까 생각하다가 나한테 쓸까 얘한테 쓸까 저한테 쓸까 나는 괜찮아 우리 자기한테 써주자 이랬는데 이게 둘다 죽어버리나? 이게 아닌디? 딱댐이야 딱댐 물살했디 열받게 하지마라 압박감 들어간다 팩이 좋았고 총이나 좀 들어가죠 총이나 좀 들어가죠 미드 로밍 간다 슬로우 좋았고 엥? 오이씨 암넘넘넘 왜 이렇게 세냐 어이씨 암넘넘 왜이렇게 세냐 개세네 뭐지 잭스 쟤 문도 오거든? 한번 간다 여기 아니네 너무 예측해버렸고 저거 아 이거 원래 바드 스킬이 느려요 맞추기가 좀 힘들어 원래 스킬 자체가 그것을 모르는 거고 아씨 포탑 날라갔네 종이나 죽자 이 지렬 담굽쇼 이 지렬 담그죠 담궈 이 녀석 어디갔어 여기 어디 있는데 이 지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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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았어 이거 잡았어 가버렸네 벌써 몸템을 가야겠어 바드가 진짜 몸이 약해 총 지금 서울은 3개 34개 피들 지금 그거 잡고 있고 35개 감전 터지면서 평타 곡 딜렴 바드의 평타를 무시하지 말라고 스킬급이라고 그리고 용먹을라면 요거 초카스 못잡아 용을 안먹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게 안 닿나요? 스킬 걸렸고요 이거 빨리 잡아야되 이거 못잡아 자 6만먹고 튀어 가나요 이거? 포탑 뚫었다 넘머스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피드스틱 궁이고 궁 애매합니다 잘못 맞추면 다 죽어요 가자 이번엔 궁이야 여기 지켜줄게 궁으로 타워 금 되버림 압박함 지겹고 이블람이 피가 없어 근데 아 여기 막아야되는데 얌얌얌 걸릴거 같다 아 아 아 아이고 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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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건립 톡톡 감전 터지고 톡톡 톡톡 나이스 히이 좋아요 람머스 정치만 한다고? 캐리해준다더니 정치캐리였어? 라인 땡기면 다 잡아준다메 히이 캠 양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쫌 그쨋 다들가 못한다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지금 억울한 사람이 없구만 문덕아 제일 잘하는구만 지금 저런말은 문덕하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람머스가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구요 못한다 남이 못한다 말은 누가 못해 완전 쉬운 말이죠 남을 지적하기는 쉬워 몸 때문에 하나 더 가야될 것 같은데 뭐 가지? 보석 연사포가 있네 이거 가자 어구 다행이다 아르블라 피드스틱도 잘 크고 지금 초가스도 잘 컸으니까 그걸로 어 빼야돼 빼야돼 압박감 지렸고 야 너무 늦게 날아가 받으고 가까이 아니면 쓰면 안돼 존나했어 이제 히스톱 걸렸고 히스톱 걸렸고 몬도 갓 몬도 내용이 몰라 히스톱 걸렸고 도망가야겠습니다 룰블람이 스케일 속도가 거의 내수속도인데? 냠냠냠이 썼지 아까 히스톱 아 라인클리아 어어어 그거 드세요 그거 그거 이거 이거 드세요 룰블랑님 먹는 겁니다 룰블랑님 귀한 자리 안좋아 나 갔다올게 히스톱 오우 룰블랑 죽었나? 총 46개 47개 몬도 8킬 몬도만 믿고가자 자연이면 조금씩 찍으면 되고 이게 계속 오냐 놈들 람머스 차단하자고 왜 자꾸 이틀해요? 어허 불랑이요 허허 일단 걸렸고 오케이 될 될 될 우리 타워야 시간 버티기 으응 뻐뜨기 뻐뜨기 최대한 뻗어버리고 몇초 정도지? 궁 2초인가? 2.5초 바론가는디? 바론간다 이거 근데 낚실도 있어 어! 고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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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신 안 들어왔고 꽤 무섭고 바드..저기 못갈듯? 그곳은 못가요 바로는 못가고 바로 안가..안간거같은데 뺀거같은데 아 이게 솔로 안걸리나? 운동만 믿고 가자 진짜 뭐야 전멸쿨 아 2초 남았네 이씨 앙 문도가 문도가 다한다 이건 뭐야 문도오오 문도오오 문도가 고객님 조용히 좀.. 나갈게요 문도가시 캐리 좀 야 문도가 캐리하는데 왠 옆에서 붙어있는 애가 입을 터냐 아 시끄러 차단념 채팅으로 이거 게임하나 이거? 어? 어 요게 쓴 리포깟 요즘에 저게 낙치냄새가 나는데? 일단 저 용이 있기 때문에 피스틱 궁 쓰나요? 에반데 이거? 폭텔 폭텔 뒤에 얼었거든? 모공 들어온다 이거? 문도 문병이 다 하고 있어 아 문병 어떻게 해 오공 오공 아 안돼 안돼 딜이 안나와 우리 둘 하나도 안녹음? 헐 아직 딜이 안나 더 있어야돼 조기나 조수로 다니자 바론 맞고 바론 쪽에 빨리 와대해야되는데? 쟤네 올라가기 전에 잡고 바론만 못가게 해 바론만 바론 가거든요? 오공 여기 보내고 내가 어떻게 막지? 내가 어떻게 막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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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초가스라 못막네 그냥 조수에 데려는 것인데요? 스토를 어떻게 매기는데? 초가스 때문에 안 돼 썰에 뭔술이야 이길 수 있는데 문도가 컸는데 구원구원 랩에 종이 많아 저것만 다 주시면 나 강해질 수 있다 종 한 100개만 더 모으면 돼 문도 포기했다고? 안 돼 문도야 안 된다 넌 할 수 있다 이사님이 안 된다고? 포기고요 지금 일단 우리 자야님은 시청자여 할 수 있어 자야님 지금 CS 더 주워드세요 후반을 가는 겁니다 더 크셔야 돼요 지금 우린 후반이야 후반은..후반은 갑시다 시청자의 친구 필드 궁 조심하고 궁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궁을 좀 활용해서 한번 잡아보자 저놈들에게 반 정도만 얼리고 반 정도만 녹이는 거야 5대3 한타를 하는 것이요 나의 궁으로 2.5초동안 초가스 큰거 봐 5대3 4대3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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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6 6대4 5대4 5대4 걸렸어 뒤쪼 피터스틱 나이스 이겼죠 한타 한타 이겼어 이제 어떡해 야 뭐라도 하자 정조서 먹자 문도 안죽는거 봐 잘하네 이제 딜 들어간다 우리 정 위에거 먹고 올까 아 여기나 밀어야되나 바드라서 밀 수 있어 와 경따 쌩놈아 고속언사포 갈까요? 부족한 딜은 내가 재운다 바드가 이 딜차 밀자고? 오케이 뻥했네 지금 바로 몇분남았죠 3분 아직 많이 남았네 뭐야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 61개 저걸 다 따라와? 여기있다 불랑아 조심해라 여기 애들 많아 여기 새놈 63개 아 저 바드로나 앞에있는거 하나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한 번에 정령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피해 증가시 몬디요 앞에 생겼다 나 템사 갖고와야되는데 근데 아아 아아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아아 아 나 템사 갖고와야되는데 들어와서 한 번 맞고가야겠는데 히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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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몬도 죽었어 란머스가 물렸잖아 아 아 딸태긴 한데 잡을수있나 너무 많은데 좋습니다 자연님 딜 자연님 딜 아아 나이스 좋았고요 자연님 잘살이면서 딜 했어요 나 뭐가지 김? 기맹 하나 가자 기맹 란머스한테 사과하라고? 란머스가 여기 몰려서 집에 간다니 우리가 4대5 한타 한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궁 다 쓰고 란머스 집에 갔다갔다가 딸피 잡은걸 뭘 잘했다고 지금 내가 이거 솔라리랑 안썼으면은 란머스 죽었는디? 이걸 모르시네이? 기맹? 어 기맹은 좀 아닌거 같애? 오케이 그럼 고속 간다 게다가 욕설.. 욕설쟁이에다가 뭐 하나 이뻐해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유석이거든요? 이 종만도 못해 이거 종이나 주소로 다니자 종 70개 가자 다음 종 70개 뭐냐 1초 쿨탐 줄고 15피에 추가 worry 3초 pushed on 쿨탐 자 acho 4초 이 지리얼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어? 이거 뭐야? 스턴 들어갔어요 아파요! 오냐? 안오고 점멸 썼고 아니 스터를 걸었는데 이미 점프트린 뒤라 스턴이 안걸리네 완전 어이없네요 바론 떴어? 바론을 좀 아드 좀 해야되는데 나 요 요 집에가서 피좀 채우고 요정 엄청 많아졌어 다섯마리 요 가나요? 바로 간다고? 미지률이 없긴한디 초가스 왔다 슬로우 슬로우 킥 슬로우 슬로우 킥 슬로우 슬로우 안 돼 아 미친댁스 터져라아아아아아 우리팀 다 맞으면서 터지시고 죽여 이길 수 있어 3대2여 어? 문덕 갓 문덕 갓 문덕 갓 문덕 갓 아깝고 안 끝나 안 끝나 탑 라인 좋아 둘이서 할라면 쌍둥이 억제기만 나가겠다 이거 다 괜찮은데 솔직히 르블랑이 딜이 너무 안나와 지금 르블랑이는 딜이 좀 더 나오면 될거같아 패밍 좀 나와야될때 더러운 철거맨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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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바론 준비합시다잉 바론 와드 받고 아냐 궁 저 정도 거리면 솔직히 맞추기 힘들어요 엄청 늦게 날라가요 어? 이 녀석 봐라 이거 이것을? 람머스 오우 람머스 있는데 거기 나이스어어어 이즈를 잡았으면 이거 바로 가는각인가요? 되는각인가요? 되는각인가요? 이거 잡아 일단 온다 오공 온다 갈거야 아 이거 피드스틱이랑 초가스에 온다 오 봉릴드? 으... 아 피테스트 안 맞았어 내가 초가스 맞았어 피들 급딜 오와꼬 야 랄랄랄바드바드 오카이! 쫒아라! 포탈이다! 포탈이야 다 타거야 다 타거야 어이구 루블랑이 타거야 나 죽었어요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여기좀 살려주라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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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쒈! 오지마! 흐흐 흐흐 아 나 혼자 맞아야겠다 히도 먹고 미친 초기스 이거? 왜 안죽어 쟤? 집에 뭐야 저거 미친 어쩐지 계속 붙더라잉 후퇴디 안돼에 r!!! 으헤헤 안돼!!! 내가 걔머러 tempt Steelfort로 불러왔어 막아야돼! 아 미친 이유리얼 채스 헤베 조찌지 초가스가 우리가 바로 먹었는데 안빼고 계속 잡더라잉 오공이면 백도어를 흐흐 흐흐흫 말도 안돼 아 당황임 period 아쉬웠습니다 저쪽이 더 잘했을 뿐 좋았다 내가 르블랑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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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웠다 수고하셨어요